베트남 전통의상 아오자이, 세계 패션계에 주목을 받다. 베트남의 대표적인 전통의상인 아오자이, 그 우아한 디자인과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세계 패션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오자이는 베트남 여성들의 품격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며, 남성용 아오자이는 고귀함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이 전통의상은 베트남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덮고 있으며, 최근에는 현대적인 변화를 통해 글로벌 패션 트렌드에 맞춰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아오자이는 18세기 후반 베트남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시대에 따라 디자인이 변화하면서도 그 본질적인 아름다움은 유지되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베트남의 중요한 행사나 결혼식에서 착용되던 아오자이는 오늘날 베트남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의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오자이는 긴 상의와 넓게 퍼지는 바지로 구성되며, 베트남 여성의 우아함을 강조하는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아오자이의 고유한 실루엣과 세밀한 디테일은 착용자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현대에 들어서 아오자이는 전통적인 디자인에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한 다양한 변형 스타일로 발전하였습니다. 많은 베트남 디자이너들은 아오자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이며, 국제 패션 무대에서 아오자이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오자이는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전세계적인 문화 계류의 선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오자이는 베트남의 국경에 결혼식, 졸업식 등 다양한 공식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현대 베트남에서는 학교 교복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아오자이는 베트남 사람들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베트남의 전통을 기리는 여러 행사에서 아오자이가 주요 테마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하노이와 호치민시에서는 대규모 패션쇼가 개최되어, 아오자이의 전통과 현대적 변화를 동시에 선보였습니다. 이 행사들은 베트남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오자이는 단순한 전통 이상을 넘어,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아오자이는 그 전통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더욱 다양한 스타일로 발전할 것입니다.